안녕하세요. 개구티비 페넥입니다. 오늘 우리시장 코스피 25.24, 코스탑 19.73 상승을 하여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시장의 주도주 관련하여 각 섹터별로 몇개 종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00% 상승을 하여 마무리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신 분이 계시면 정말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럼 제가 오늘 추천 종목을 말씀을 드릴건데요. 오늘 추천 종목은 오늘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액을 받고 있는 섹터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그 섹터는 영상 콘텐츠입니다. 그 섹터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우선 4개의 종목을 추려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번째가 CJ엔터테인먼트 두번째가 스튜디오 드래곤 세번째가 쇼박스 네번째가 애니더블유 뉴입니다. 첫번째 종목 CJ엔터테인먼트 보시죠. 현재 이 종목 수급 보시면 외인은 지금 사주고 있구요. 기간은 지금 매도를 해주고 있네요. 개인 매수, 외국계약 매수 나머지 쪽에서 매도 지금 어쨌든 기간 쪽에 매수가 좀 심해서 이 우에서 제가 지금 매도로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인데 고점제비 저점이 16.01% 16% 이상 지금 빠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 저점이 11만 5,500원 정도에서 말아올리는 모습 보이는데요. 대부분 오늘 종목들이 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종목이 이 11만 5,000원 이 선을 깨지 않고 이 위에서 계속 놀고 있고 지지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CJ엔터테인먼트는 당연히 이제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그런 위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점을 계속 높아지고 있구요. 당연히 고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녹색 선 밑에서 놀고 있으며 요 선이 지금 수렴을 하고 있으면 이게 수렴을 다 하게 되면 어디론가 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원만하게 조정을 다 이제 기간 조정도 다 잘 받고 물량도 잘 지금 소화하면서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실적도 사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올 거라 예상되는데 지금 어느정도 마이너스 없이 잘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이 종목 수급 보면 외인이 사주고 있구요. 기간 열심히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주고 있구요. 외국계 사고, 금융, 보험 기간이 좀 많이 팔아주고 있어서 그런지 그거 영향에 따라서 지금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전 고점 대비 오늘 저점 보면 거의 14.5 정도 빠졌는데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 많이 말아서 지금 이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이 선을 이제 녹색 선을 보시면 코로나19 때 그때 깨고 한 번도 깬 적이 없는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녹색 선 밑으로는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7만 9천원 선 8만원 초반 요 선에는 안 깨고 또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그런 걸 잘 지켜보셨다가 아 들어온다고 판단되면 같이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구요. 세 번째 쇼박스입니다. 이 종목 웨인도 그렇지만 기간의 매수세 꾸준합니다. 보이시죠. 지금 거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주가는 좀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에서 매수를 했던 분이시라면 당연히 손절을 하고 밑에서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이 종목을 아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판단하신 분들은 당연히 2500원 초반대만 지켜준다고 하면 들어가야죠. 점 매수를 조금씩 조금씩 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모아가야 됩니다. 쇼박스 지금 현재 모든 종목들이 이 종목 이 세터를 제외하는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아마 조정을 보이게 되면 지금 소외받고 있는 요 세터가 한 번은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매수세가 보이시죠? 네. 지금 개인만 매수가 하는게 모든 쪽에서 다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LEW NEW입니다. 네. 이 종목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고전들 비 거의 44 하위 5% 가까이 빠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빠지고 지금 초록색 밑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보이시면 그리고 외에는 이제 외국계랑 기관 쪽 개인 빼고는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600원 후반 3,700원대 요 선 계속 잘 지키는 모습 보이면 내부터 조금씩 소량으로 분할 매수에서 들어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잠깐 실적 보면 뭐 실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은 다 현재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결국은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그 섹터 안에서도 어떤 게 대장인지 그거에 따라서 좀 더 상승폭이 있는 것 뿐이지 같은 섹터들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실 때 요 4개 중에 좀 강할 것 같은 도움을 매수를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